희망 써도 되는 거 어디가 딱 꼽히면 탁 튀어나와요 이렇게 장모님이 하나 꼽고 내가 하나 꼽고 차라리 꼽는 거예요. 꼽아서 탁 튀어나오면 지는 거예요. 와 신나 깨졌네? 꼬로 치면 네 개 20만 원에 상을 하는 와이샤스와 브라우스를 하나씩 벌칙이 다 있어요. 꿀만한데 맞기 그 벌칙을 하면은 자네가 별게 다 있네요. 더 꼽으라고? 이제 꼽고 싶은데 꼽으세요. 폭션하라 그냥. 안 나오지. 지난번에 왔다고 갔지 뭘 그래.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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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네. 안 나와. 봐라고. 그 끝내 안 나올 테니. 새가 안 나오지. 눌르지 마세요. 머리. 눌르지 마세요. 한 보니까 이거. 그 어쩌라고.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기예요. 일로 오세요.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기예요. 일로 오세요. 꿀밤 한 대 맞기예요. 새끼 저러기 봐. 이봐. 그럼. 장모 때리러 먹은 없어. 꿀밤은 때리지는 않고 꿀밤은 드릴게요. 먹여 드릴게요. 먹여 드릴게요. 오픈 좀 때려줘 주세요. 뜨거운 꿀밤. 요거 내가 살짝 때려 줄게. 살짝. 하루 보내요. 아이 들고.- 고것 문제진 Foods. 한 번ibil 손 Handleb으로 붑소수. 제대로 때렸네? 아이고... 되게 아프네, 그 닦으면... 살짝 때렸어요... 나는... 손심이 없어서 자네 못 때린단 말이야 여기 다른 거 많을까요? 꾸밍한 거 때리겠다, 게임! 별게임이 다 있네... 거기... 자, 여기... 컵 봐! 세 번! 불길하다, 불길하다 그랬어 아이고 그렇게 때리더니만 옆사람에게 손목 세 대 맞게 해요 손목을 세 대를... 아아아아악! 으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아유 30대도 맞겠다 몇 대 맞겨? 세대 한 대만에 남았어 아이가 안 아파줄 리가 없다 하나도 안 왔어요 아 근데 그 이상은 내가 안 되네 이번에 장모님이 걸리면 내가 세대를 손목에 두꺼울 때려드릴게요 두꺼울 때려드릴게요 장모 때리는 건 없다니까 그러네 장모 때리면 뭐가 돼 옳지 옆사람에게 손목 세대맞기 장모 때리면 전속에 폭행으로 된다고 했잖아 무슨 폭행이에요 전속 폭행 나 그냥 살살 때려줄게 아까도 살살 땐다 이거 봐봐 뭐요 빨갛이 아니 뭐 얼마 맞으면 조금만 가만히 있어보자 운동상 한번 맞아보세요 운동이 매맞고 운동이 있어 그래 힘 딱 줘봐요 살이 쪄서 많이 아프단 말이야 힘을 벚꽃 줘보라니까 왜 춤 그냥 차삭차삭 붙여 아니 춤 조금밖에 아프단 말이야 아니 춤은 왜 붙여 이렇게 아니 춤은 왜 붙여 이렇게 딱 때려 손이 짱 나더라 이렇게 아니 남의 손에다가 춤을 묻히면 어떡해 내 손에 붙였지 장모님 손에 왜 붙여요 내 손에 붙여서 장모님 손목에 맞는거야 여기야 줘봐요 안돼 안돼 춤을 묻히면 안돼 그거는 게임에 위반이야 네 알았어요 손에다가 춤을 추는건 아이터띡 어머형 쪄힝 소리 좋네 이거봐 이거ผม 터질지 봐봐 봐 어이구 자깝게 때렸네 한 대 때려도 어디 이 때려야지 조금만 때린다더니 세대 때리는데 그럼 그 6줄 위반賓 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봐주기도 없네. 봐주기가 없어요. 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불타오르잖아요. 지금도 도토로로 해. 뭐예요. 엽기 표정짓기 이건 뭐 쉬운 일이니까.